내기실에 나타난 씨앤블룸인요 하이라이트의 동훈입니다 네 동훈씨 네네 왠지 저희 이 자리가 낯설지 않죠? 아 맞습니다 저희는 뮤뱅의 남자죠 예 일단 인사부터 드릴게요 인사! 네 안녕하세요 씨앤블룸입니다 구피스 안녕하세요 하이라이트입니다 야 나이스 네 먼저 저희 씨앤블루부터 신곡 소개를 해볼까요? 네 썸남 썸녀의 애매한 온도를 락으로 표현했습니다 아 벌써부터 기대가 되는데 좋은 노래네요 한번 들려주시죠 들어보지도 않고 어떻게 헷갈리게 먼 데 왜 이래 애매한 우리 온도가 온도 아 정말 믿고 듣는 씨앤블루예요 믿듯이 자 오늘 뮤직펜크에서 핫 데뷔 무대를 앞두고 있는 하이라이트 데뷔곡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저희 데뷔곡 얼굴 찌푸리지 마라였는데요 많은 분들이 웃었으면 하는 바람을 담은 저희의 그런 신나는 댄스곡이니까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제목부터 굉장히 유쾌하죠 안 들어볼 수가 없죠 원 투 쓰리 포 얼굴 찌푸리지 말아요 베이비 넌 웃는 게 더 예뻐 나이스 와 신나는 노래네요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는 쉬는 그룹이잖아요 네 너무 반말했나요? 아니 괜찮아요 쉬는 그룹이니까 매력 업힐 시간을 드릴게요 저희의 매력이란 함은 나올 대로 나와버린 거북목 그리고 달아버린 연골 있고요 힘이 풀릴 대로 풀려버린 춤사위 그리고 저의 작은 키 정말 다양한 매력을 가지고 있는 신인 그룹입니다 앞으로 정말 기대가 돼요 저희 두 팀의 무대는 잠시 후에 보실 수 있습니다 모두 조금만 기다려요 작은 키 고맙습니다 zero 고맙습니다 we 다닐isch